자 우리 정구의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구평이었던 겁니다. 진짜 수능은 앞으로 2개월 뒤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항상 이러한 구평이라든가 이런 모평 이후에는 그 사후 처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실제적으로 구평 이후의 행동 자세의 어떤 개선 이런 것들을 얼만큼 잘하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수능의 점수와 직결된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확 달라질 수 있고요. 반전의 반전을 꾀할 수 있답니다. 선생님이 6평 땐 그런 얘기 했었죠. 6평 이후에는 학습 자세를 바로 잡고 돌아본다. 개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빈자리를 찾아본다. 그랬으면 이제 구평이라는 것은요. 아무래도 시기인 만큼 이 문항에 대한 분석 그리고 실제 문풀 시기이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어떤 태도라든가 또 바라보는 가치관이라면 너무 높은가요. 어떤 문제풀에 대한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덕목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개선하고 우리가 진행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번에 9평 같은 경우에 네 할 얘기 많아요. 그래서 좀 많이 써놨는데 이걸 PT북으로 일을 하려니까 너무 페이지가 많더라고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이 9평 이후에 여러분들 올바른 자세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문항에 대한 해설도 많이 이제 기다리고 있겠지만 총평을 또 많이 여러분들 기다리죠. 단순히 이제 뭐 이 문제는 어떻다? 이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그런 방향을 짚어볼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아마 총평 드리고 할 얘기 많다 그랬었죠. 이 9평, 이번 9평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 강의를 하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평과 해설 강의인데 우선 총평 해드리고 그리고 해설 강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총평, 우선 이번 9평은요 키워드를 크게 네 가지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시간 잡아먹는 귀신을 키우고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정 3년차의 특성이 있어요. 또한 수환이 지배했습니다. 수능완성이 지배했던 것이다. 그리고 역시 이 겉보기 유형의 늪 그래서 유형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설정에 대한 유형은 분명하게 뼈들을 갖춰야 되는데 대부분 겉보기 유형의 늪에 많이 빠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13번에서 시간 잡아먹는 귀신과 함께 늪 속으로 빨려들어 한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번 9평은 문항 분석이 필요합니다. 짧은 아마 전체를 진행해 드릴게요. 우선 그래요. 많은 이들이 공감을 하죠. 저거 내 얘기인데 그럴 거야. 시간 잡아먹는 귀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5번, 8번에서 멈칫 또 5번 같은 경우는 멈칫했으면 어떻게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 뒤에까지 2페이지, 3페이지 가면서 계속 잔상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피로도가 누적이 됩니다. 문항 번호를 지날 때마다. 그러다가 이제 13번, 16번. 그러니까 13번은 뭐였습니까? 우리 충돌 파트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16번은 등가스동둥 얘기하는 부분이었어. 여기서 홀립니다. 그리고 이제 17번, 우리 다이오드에 있는 전기회로죠. 대부분 이 교류에 집중하시는데 그 교류의 소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전기회로를 보는 눈이 실질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17번, 그리고 18번의 자기장, 그리고 19번의 전기력에서 영혼을 강탈당하죠. 그리고 20번, 찍기로 들어갑니다. 20번의 정답률이 20여 프로예요. 20%인가 그래요. 이건 찍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왜? 시간이 상당히 모자랐다는 거죠. 그냥 문항 전체가 강했으면 모르겠는데 아주 극하게 강하다라기보다는 이런 곳에서 시간 잡은 귀신에게 계속 당해오다 보니까 결국 20번의 20% 바로 찍었다는 의미의 정답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씩 짧게 살펴볼게요. 지금이 여러분들 개정 3년 차입니다. 그래서요, 교과가 개정이 되고 나서 이것이 특성이 있습니다. 개정 후에 1년, 2년 차는요, 이 교과의 특성에 맞게끔 뭔가 이제 새롭고 신선하고 같은 교과가 개정 전에 있어서도 자, 문항의 형태라든가 뭔가 물어보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살짝 좀 뭔가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2년 차를 지나서 3년 차, 4년 차쯤 되면 이제 밑천이 떨어져요. 결국 레트로. 복귀됩니다. 복구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력의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아마 여러분들 기출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한번 풀어보신 분들은 아마 어떤 상황인지 알 겁니다. 이 개정이 되고 나서 초창기에는 그래, 두 개의 입자가 있었다. 그럼 거래조 반비라고 전환한 곳 비라고 작용 반작용 이런 기본적인 체크를 하면서 결국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제 모평이나 이런 부분에 슬슬 입자가 더 생깁니다. 또 세월이 조금 지나서요. 이제는 이렇게 입자가 3개인데 하나 더 가나 해놓고 이번에는 이 입자를 옮겨. 그래서 우리 수업 중에 이런 많이 했었죠. 상관관계. 그런데 상관관계라는 게 꼭 전기력에 쓰이는 게 아니죠. 특히 운동력학에서는 너무나 기묘하게 쓰이는 문제의 뼈대를 했었죠.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옮겼을 때 힘이 어느 방향으로 몇 에프가 되었다. 그래놓고 나머지 전화의 종류라든가 크기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 내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쯤 하고 나서 이제 미천이 딸리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출제한 상황에서 워낙 이것이 유형스럽기 때문에 이 유형을 익히면 사실 딱 떨어지니까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사고력 측정하기에 조금 미흡해져요. 그래서 결국 이제 무엇이 끌어당겨지느냐 이 개정 전에 전기장이라는 교과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전기장이라는 것은 플러스 1쿨롱당 받는 전기력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물리학 2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랍니다. 개정 전에는 물리학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쯤 되고 나니까 뭔가 또 시도를 해야 되는데요. 너무나 유형이 익숙해지니까 이제 뭔가 탈피합니다. 즉, 레트로. 옛 것이 다시 이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1쿨롱 대신에 이제 여러분도 아실걸요. 바로 이걸 쓸 수는 없으니까 물리학원의 교과 내용이 아니니까 쓸 수 없으니까 플러스 1쿨롱당 받는 그 힘 그걸 얘기를 할 때 그냥 이것을 지금 물리학원에서 딱 쓰면 알걸요. 플러스 P라는 양전화가 양전화가 위치를 이동하면서 받는 힘이 어떻다. 알짜 힘이 어떻다. 이런 상황에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이제 그래프의 정보의 자료를 주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작년 수능에서 이제 진행된 전기력 문제인데요. 그렇다 이것이 갑툭튀가 아닙니다. 작년 10월 학평에서 그 기운을 보여줬어요. 아마 같이 수업 들으신 분은 그 얘기가 뭔지 알 거예요. 그래서 문학 분석이 무엇보다 절실한 필요는 9평인데요. 특히 또 우리 준비할 게 있습니다. 이걸 준비하자는 게 아니죠. 우리가 또 만나는 좋은 기회가 올해의 10월도 저는 주목합니다. 기대합니다. 보통 10월 학평은요. 그냥 뭐 고3들이 학교에서 보는 거니까 연습 문제격으로 리허설격으로 본다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 안에서도 바로 그 수능의 숨결은 꿈틀꿈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10월, 작년 10월부터 그래프에게 나오면서 결국 수능에서 이 그래프에게까지 포함시켜서 나왔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시기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도래하느냐. 결국 옛 것도 다시 복귀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이제 이 교과의 특성에 맞게끔 혹은 또 문항의 출제에서 어떤 기운으로 퓨전. 그래서 새로운 것이 다시 이제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작년에 자기장 문제 기억나나요? 18번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선택이죠. 이게 아니면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해보니까 아니야. 그럼 이건 거죠. 근데 작년 수능의 자기장은 이거 아니면 이거였는데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어. 또 이거 아니면 이거. 그러니까 뭐 경우의 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선택인데 쉽게 선택이 되는 부분이죠. 제외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바로 전기력에서도 이게 플러스 플러스 거냐 마이너스 이게 금방 선택이 돼요. 그럼 전화의 종류는 하나로 딱 귀결됩니다. 아주 짧게 귀결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퓨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또 예로 18번 같은 경우에 자기장 문제. 아마 그 왼쪽 위에 있는 전선 A전선이 이렇게 열을 거냐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냐 이렇게만 둘 다 가능했죠. 근데 둘 다 가능하더라도 결국은 뭡니까? 하나의 제한 조건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어떤 전류보다는 이 시계 방향의 자기장일 때는 어떤 전류의 세기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한 조건이 주어지면서 선택이 되게끔 둘 다 가능하지만 그런데요. 이 자기장 문항도 기타업에서 제가 지금 레트로 얘기를 많이 하죠. 기타업 강좌에서 또 우리 로테 엔제 강의에서도 현장에서도 보통 이제 전선이 나란히 놓여있다든가 이러면서 나란한 전선 주변에 자기장이 있는데 평면 상황에 전선을 이렇게 꼽아놓고 그렇다고 해서 물리학 2처럼 평면 분석하는 건 아니합니다. 이렇게 꼽아놓고 자기장 얘기의 합성 이거 얼마든지 준비될 수 있다고 했었죠. 벗어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황한 거죠. 왜? 요즘의 유행에 맞춰서는 보지 못했으니까 그게 유행의 늪이라는 거예요. 그 소갈맹이로 들어가는 버릇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문제 풀 때 제가 시간 갖고 제대로 얘기할 때 나중에 어? 이거는 이거 이건 이렇게 풀어 이런 걸 바라지 마시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이거 수능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 이건 이렇게 풀어 저건 저건 풀어 이게 아니고 발문을 쓱 보면서 쓱이 아니죠. 제대로 딱 한 번에 읽으셔야 합니다. 보면서 아 이렇게 나가야지 이거는 이거 저건 저거 이렇게 풀어대는 부분이 아니랍니다. 자 또한 이 전기회로도 마찬가지로 전기회로 기본이 뭐라고 해서 세 가지죠. 바로 전위의 높고 낮음 이게 불편함은 전지의 양극에서 음극으로 방향이 결정되고 또 빵빵 무슨 전류? 총절류 위치 더군다나 이 문제는 총절류의 위치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물론 오이슬러스코프라는 장치가 나오죠. 이 기타업에 또 얘기했어요. 현장에서 얘기했었고 오이슬러스코프가 나올 때가 됐다. 그러나 소재에 집중하지 말랐습니다. 그리고 교류를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바로 얼마든지 스위치 온오프 하면서 A전지 B전지 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 바뀌는 상황에 회로우들 곧잘 보죠. 단지 교류라는 것을 이용했을 뿐 또한 문항에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두 상황을 얘기를 했고요. 이 파형이 중요한 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이 역시 이런 오이슬러스코프와 이런 파형과 함께 순방 역방을 찾는 문항이 19년 9평에 있었어요. 같이 진행된 분 계셨을 겁니다. 자 결국 지금은 이런 개정되고 나서 삼산차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옛것에서 퓨전 지금의 약간의 서러움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당혹감을 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것에 대비한다는 것은 유형은 나올 때마다 바뀔 수밖에 없고 볼 때마다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겉보기 유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소갈매의 설정의 유형에 집중하십시오. 자 또한 시선강탈 자 13문 같은 경우에 사실 내용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 그래프가 이렇게 했던가 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하나가 A고 하나가 C고 이럴 거예요. 바로 그냥 이 설정을 읽어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 그래프에 근데 자꾸 현혹당하죠. A의 변화가 먼저 발생했다. 아 A 먼저 충돌했구나라는 충돌 순서를 알려준 것 뿐이었답니다. 그리고 에스티그래프인가 기울기는 속도가 부호도 표현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런 걸 보지를 못했거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형태의 충돌문항 뭐 고난도 킬러니 이러면서 그래요. 많죠. 그런데 이런 겉보기 유형의 늪에 빠지다 보면 결국 여기서 시간 잡은 귀신으로 여기서 결국 모든 낭비가 이루어집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걸 생각해보란 말이다. 15번을 대비시켜 볼게요. 15번이 열기관의 그 연력각 순환 과정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 이 15번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그닥 낮진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이 유형에는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자 수능 평가원에서는요. 유형의 익숙함을 체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겉보기는 새로운 듯하지만 결국 이 평가원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죠. 은근히 수능 문제 평가 문제는 은근히 쉬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매우 어렵죠. 왜? 정말 얄미우름한 기본을 팍팍 긁어가는 기본을 긁어내는 것이 평가원이랍니다. 그래서 유형의 익숙함으로 사고력을 측정하기는 어렵고 또 그러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겉보기에 메이지 마시고 소갈미로 들어간 연습을 꼭 하셔야 된다. 또한 그래도 이 수능의 특성 그대로 숨쉬고 있다는 거죠. 어떤 금방 말씀하셨죠. 어떤 것 기본을 체크한다는 것. 또한 이게 또 평가원에서 하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행위라니까 좀 낫게 얘기하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속단합니다. 이거는 이거 저거 저거 이러한 문풀에 얽매했던 사람들은 결국 5번 7번에 당해요. 그래서 특히 7번 용서를 연주로 매달한 거 있죠. 맨날 늘어났거든. 맨날 늘어났거든. 그러니까 늘어난 걸로 생각하고 문제를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러나 제가 아까 그랬죠. 이거는 이거 이게 아니라 발문을 보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했었죠. 거기 보면 무게가 2N인데 수지강력이 3N이래. A계를 봤더니 뭐야 그럼 용서를 위해서 눌렀구나. 용서를 눌렀다? 지가 압축됐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뇌 속에서 읍졸이면서 가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5번 같은 경우는요. 이게 뭐예요? 이 볼펜 이 꺾인 거죠. 이게 양면성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 생각 없이 와 빛 이렇게 들어가 이거 빛 아니에요. 볼펜이에요.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틀려줍니다. 그러나 양면성이라는 것이 이것이 끝까지 잔상에 남아가지고 뭔가 이상했어 그거. 뭔가 이상했어. 지금 문제 다 망치는 거죠. 멘탈 게임이에요. 일단 패스하는 기술도 필요한 것이고요. 물론 많이 패스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간 관리 경향에 대해서 제가 바로 짧게라도 꼭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결국 기본의 기본을 체크하는 수능의 기본 특성 그대로 숨 쉰다는 거죠. 모든 문화에 그렇지만 11번 같은 경우는 특상 자 특상에서 지은 건 뭐라 했었습니까? 빛이라 했었죠. 결국 빛의 이동이에요. 빛의 이동입니다. 근데 이것이 뭔가 좀 발문이 길고 지문이 길고 읽을 거리가 많아. 읽으면서 동시에 해석하면서 평소에 이 빛의 이동을 그려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실전에서는 그리지 않아도 그림이 이미지로 머리에 담겨있기 때문에 어 이리로 가 근데 이것보다 이게 더 길어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기본의 기본을 체크한다는 겁니다. 자 음 이러한 그 취지에 가장 부응하는 게 바로 좀 강추합니다. 수한 그냥 문제집에 하나의 일종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또한 퀄몰고사 제가 현장에 아니기 때문에 퀄에 대해서는 깊게 말씀 못 드리지만 퀄몰고사 결코 여러분 가볍게 그냥 문제의 한 형태 이렇게 봐서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극강이라든가 실전 모의고사는요 무엇을 연습하는 거냐면 개념을 익히는 게 아니라는 건 알죠. 물론 놓쳤던 것을 확인하고 아 문항에 적용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걸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말 그대로 실전 모의고사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빨리 풀려 하지 마시고 짧게 풀려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 어떻죠? 빨리 풀려 그래. 굉장히 급하게 풀려 그래. 그리고 이제 4페이지 킬러가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인 전형적인 이 주변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모의고사 상태가 1, 2페이지에 3페이지 정도까지는 좀 쉽게 쉽게 쭉 가요. 그러다 이제 4페이지 킬러가 딱 자리하죠. 거기에 졌다 보니까 4페이지를 한 10분 15분을 막 남겨놓고 10분만에 3페이지 달려가고 시간 확보해 놓고 풀려 그래요.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절대 수능장에선 그거 성공하지 못합니다. 또한 실전 모의고사를 집에서 풀 때 문제집 풀듯이 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세워라 내워라 시간 가지고 이렇게 될까? 이렇게 어떻게 되지? 여러분 수능장하고 여러분 공부하는 자리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느끼는 5분이라는 시간은 실전장 가면 2분도 안 돼요. 특상이 발효되죠. 특상 대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넉넉잡고 여유롭게 문제를 풀어내는 푸는 연습을 하면 안 됩니다. 쪼아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쪼아대는 연습. 그래 제가 우리 수능 준비하는 와중에 그나마 제일 좀 마음에 들어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타임어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계지만 1, 2, 3페이지에 틀려버리면 비비런덕 없어요. 등급 확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 2, 3페이지 최소한 13, 4, 4, 5번까지는 14, 5번까지는 16번도 마찬가지지만 결코 두 번 읽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 읽어서는 안 돼요. 한 번에 읽고 바로 직독직해서 답이 나오는 대신 정확한 안정적 시간과 정확한 발걸음이 돼야 됩니다. 밟고 짧게 가야 돼요. 두 번 읽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날 시험지는. 이따가 다시 이거 뭐지? 곰곰이 여러분들 시험지 안에서 이거 뭐지? 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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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자 지금 시간제 보신 분들 벌써 7초 넘어왔을걸요? 이런 게 열 번 이상 반복돼 봐요. 연속돼 봐요. 이거 2분이 누적이 됩니다. 2분이면 문제 하나 풀 시간이에요. 이런 문항 하나하나에서 멈칫되고 뭔가 이게 뭐지? 연구 모드로 들어가는 순간 그날은 작살입니다. 그러자 우리의 1년을 준비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1, 2, 3 페이지는 실전문고회사를 준비하실 때 1, 2, 3 페이지는 실전 볼 때 한 번에 읽고 그래요. 일부러 틀리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 번에 읽고 대신 너무 서두르면 안 돼요. 읽고 정확하게 맞추는 연습을 하시고 틀릴 때 틀리더라도 한 번만 읽으세요. 그래야 돼요. 그게 모험에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킬러 문항이라도 결코 최대 3분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2, 3분에 끝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공부하실 때도 좋아요. 그래 빅사이즈에 이런 운동역학 문제 하나 딱 갖다 놓고 스톱워치 갖다 놓고요. 2분 안에 풀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같은 문제를 오히려 두 번째 풀고 세 번째 풀고 네 번 풀면서 문제를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설정의 근거가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보통 문풀 양치기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 문제 저 문제 물론 문풀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돼요. 그 양 자체는. 그런데 그 챌린지의 의미로 계속 문제를 보면 문제에 답내는 듯 급급하지 결국 그 문항을 연구해 보거나 곱씹어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1, 2, 3페이지에 이런 문항들을 볼 때 평소에 보면 이런 식으로 됐어. 그냥 그러고 넘어가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서 맞췄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또 설령 틀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제일 실수하는 그거죠. 이건 실수로 틀렸어. 아는 건데 여러분 수능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번에 5번 8번 이런 데서 나타났던 상황처럼 그래서 시간 이게 정리해 드릴게요. 실전에서는 1, 2, 3페이지까지 한 번에 읽고 갈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뒤에 4페이지 이런 고난도 킬러도 타임어택 하세요. 한 문항당 어떤 문항이든 간에 자꾸 쪼대서 쪼아 놓으세요. 그 안에다가 2분 안에 풀려고 자꾸 노력을 하고 도모하십시오. 그것이 몸에 배워야 문항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4페이지에 대한 두려움도 오히려 없어지고 겉보기는 새로운 거지만 사실 들어가는 연습이 되니까 들어가 보면 결국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쉬운 게 20번 문항인데 이건 문항이 참 좋거든요. 저번 6평도 상당히 괜찮은 문항이었는데 같은 형태의 문항이었죠. 그런데 탄성체 포함되어 있었을 거야. 이번 20번 같은 경우는요. 제가 그러죠. 너절너절 식 전개하면 안 된다고요. MGH니 2분의 mv조금이 반복될 것 같으면 쉬운 말로 눈치 까고 반복될 것 같으면 바로 E0으로 묶어서 몇 E0 몇 E0 이걸로 가셔야 되고 또한 이런 겁니다. 어떤 물체가 떨어져 H만큼 떨어져 그럼 여러분 스몰 M짜리가 A 떨어져 딱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그쵸? MGH 나오죠? 그런데 빗면에 중력빗면 성분 이게 딱 나왔다. 그러면 안 떠올라요. 왜? 중력의 빗면 성분 빗면 길이의 곡 이것이 바로 뭐예요? MGH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게 퍼텐 변화량이야. 그런데 이거는 잘 떠오르는데 이건 안 떠올라. 왜? 문항 안에서의 어떤 문제 푸는 스킬로 여기기 때문이다. 스킬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내용이다. 그래서 E20번도 바로 중력빗면 성분 빗면 길이 그래 이게 퍼텐 변화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R자임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것이고 마찰 없을 경우에 그리고 이제 20번에서 역학 보존과 비보존 사이에서 전개 나가는 건데 좀 더 길어질 것 같다. 그러면 바로 탄성 퍼텐 에너지든 중력 퍼텐 에너지든 온도 에너지든 E0이라는 걸로 묶어 놓고 가는 것 이것은 일종의 역학의 스킬이 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결국은 어떤 풀이 과정의 목적을 두지 마시고 물리량의 연결의 목적을 두세요.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이런 설정이 나오면 당연하게 공기와의 숨 쉬듯이 당연하게 이 설정이 연결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좀 짧은 시간에 모아서 하다 보니까 좀 중구난방한 그런 소리가 된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시간을 좀 갖고 한번 이번에는 구평 분석 강의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파이팅하시기 바라고 다행이었습니다. 구평이었던 겁니다. 앞으로 2개월이 더 남았습니다. 자 끝까지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바로 해설 강의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고! 자 해설 강의 들어가기 전에 깜빡하고 해드리고 싶은 말 아까 잠깐 언급드리면서 얘기가 다 바로 다른 곳 진행됐는데 여러분 수안 그리고 수특 이거 한물 같다고 이제 또 안 보죠. 문제집 풀듯이 한번 풀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수안이나 수특은 곱씹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이번에 애먹었던 16번 문항 같은 경우에 지금 들고 계실 테니까 여러분 책상에 수능 특강 25페이지의 10번 문제 봐봐요. 소름끼칠 정도로 똑같습니다. 내용도 똑같습니다. 완전히 문장까지 같지는 않지만 그리고 또한 이 전기록 문항들도 결국 이 수안 안에서 이 안에서 모의고사평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여기저기 설정 연결들이 매우 이번 19번과 유사합니다. 얼마든지 연습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하여서 문제 한번 풀고 이 문제 풀었어. 챌린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수능을 계속 챌린지 합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파이팅하시기 바라고 자 이제 진짜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게 이번 9평이었습니다.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고!